우선 첫 번째 질문이 건축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미 건축과나 건축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단 고등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쪽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야기를 그리고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로 조금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 커리어를 설명하면 어느 정도 조금 더 주관적인 제 해석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 사진에서 보시는 건 시카고의 윌리스 타워 예전에는 시어스 타워라고 부르는 건물이죠 그래서 108층에 440m 높이 그리고 1990년대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죠 그래서 제가 8살 때 유학하시던 아버지하고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8살 때 가서 귀가 멍멍해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끝까지 올라간 다음에 전망대에서 내려다보고 끝없이 펼쳐지는 도시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명받아서 아버지한테 이런 걸 누가 만들어요 이렇게 물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건축가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 건축가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이 그래서 그때가 88올림픽 한일전이었던 1987년도였는데 22년이 지나고 2009년에 건축사가 되어서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긴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직장은 파퓰러스라고 하는 스포츠하고 컨벤션센터 전문 회사였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호주에 원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었는데 스포츠 건축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독점에 가까운 위치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장 한 반 이상을 여기서 설계를 했고 NBA, NBA, 여러 가지 수많은 스포츠 경기장들을 했고 올림픽, 월드컵, 자동차 레이싱, 심지어는 경마장까지도 그런 프로젝트, 스포츠에 관련된 다방면으로 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아시는 2014년 이천아시아 게임 주경기장 이 회사 저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NC 다이너스 야구장도 이 회사에서 한국 회사하고 협업해서 설계를 했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천아시아 게임 컴퓨티션 때부터 팀장을 했었고 2009년부터는 제가 건축사를 딴 2009년부터는 한국의 디렉터로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그리고는 약간 조금 더 서두르겠습니다 2010년에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석사 박사를 다시 하루 미국으로 하버드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컴퓨테이션 디자인, 약간 디자인 테크놀로지 쪽으로 박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아주 멋진 경험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딸하고 아들이 그 당시에 태어났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공부가 끝나고 시라큐스 대학교로 와서 지금은 가르치면서 연구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건축 작업도 진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라큐스 다운타운에 시라큐스 시내에 있는 설치물인데 어떤 스테인리스틸로 만든 디스크가 나무 사이를 물길 치면서 흐르고 여기가 버스 종류장, 여기가 벤치라든지 테이블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종신교수가 돼가지고 학부장으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치르고 최근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도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기 시작해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이와여대, 연세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영남대하고 이런 MOU 같은 것도 체결하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한국하고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저도 이제 취미가 메이커이다 보니까 집에서는 애들하고 여러 가지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옷공예도 하고 가죽도 만들고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올해 왕궁된 주택인데 동탄신도시에 두 형제 가족을 위해서 설계한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도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건축가의 꿈은 8살부터 했지만 지금은 이제 클라이언트들의 꿈을 이루는데 제가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끼면서 건축을 하고 있고 35년이 지났음에도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그 어떤 주업이자 취미이자 어떤 자아실현의 수단이 된 게 건축의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건축 덕분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도 만났고 그 건축 덕분에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도 경험했고 매일 새로운 것들 배우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건축가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했을 때 건축가의 어떤 일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개개별로 정의하는 게 모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가란 어떤 직업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건축가로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건축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뭐 그 환경과 공간은 광범위하게 도시도 될 수도 있고 건축, 조경, 실내, 가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환경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좀 좁게 봤을 때는 다양한 전문직 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조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 직업인데 전문직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자격이나 면허로 공급을 제하는 데 그런 의미에서는 물론 건축사가 하나의 전문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의사는 생명하고 건강에 관한 전문가이고 변호사는 법을 다루는 전문가이고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도시와 건축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정을 간단하게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 약간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건축주가 있고 건축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 엔티티가 작업을 하는데 보통 건축주하고 건축사가 계약을 맺고 건축주하고 시공사가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건축사는 디자인을 하고 시공사는 만드는 거예요 짓는 건물을 짓는 거 그래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건축가라고 하면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을 생각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건축사는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해서 그 도면을 그리는 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면을 건축주하고 상의해서 만들고 그럼 건축주가 만드는 사람 시공사를 찾아가지고 그 도면을 시공사한테 주면 시공사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확장을 시키면 이제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컨설턴트들하고 함께 협업을 하거나 고용을 해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보면 구조도 있고 구조 엔지니어도 있고 설비 엔지니어, 방제, 조경, 토목, 어떤 때는 엔테리어까지도 고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 방수, 조적, 도장, 지붕, 창호 이런 하청업체를 고용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건축사는 그리고 시공사는 만들죠 보통 그래서 그리고 고용주가, 클라이언트가 따로 고용을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시공사하고 건축사하고 싸운 일도 많죠 건축가는 뭔가 양질의 어떤 디자인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고 시공사는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시공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다르죠 건축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사무실 같죠 그래서 도면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모형이 있고 클라이언트하고 만나기 위해서 이제 어떤 프레젠테이션 룸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놓고 그에 의해서 시공 현장은 이런 중장비, 도구들, 작업장 같은 그런 공간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실제로 짓지 않기 때문에 도면을 그리잖아요 도면이라든지 모양을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시공사하고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의도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스케치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랜덤이라든지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설명사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기 때문에 건축가라고 생각하면 이런 이미지가 많은 거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 경험에 비춰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건축가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건축가는 사람들의 꿈을 이루는 직업이다 그래서 어떤 건축가는 건축주가 생각하는 어떤 애매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실체화 시켜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좋은 집을 짓고 싶다라는 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짓을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방을 구성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해야지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건축주가 원하는 집이 나올까 결과적으로 건축가가 상상하는 집보다 더 나은 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건축가죠 그런 의미에서 건축가는 사람을 공부하고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설계를 할 때는 목사보다도 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고 집을 설계를 하면 가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다 알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공항이나 경기장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동선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제대로 기능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그것들도 충족하면서 더 나아가서 어떤 작가 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건축물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미지들 보면 안도타다우고 한 교회 이거는 유리섬유를 사용한 경기장 공항 이거는 맞출 수 있겠어요 이건 무슨 건물인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건축이 기능도 있지만 심미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는 거죠 건축가는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직업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더 젊을 때는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들, 건축주들이 많은 건축주들이 대부분은 일단은 좀 많이 성공한 분들이죠 돈이 어느 정도 돼야지 건물을 지으니까 그리고 연세도 어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할 때 어떤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면 건축가도 어느 정도의 경험과 지혜는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건축계에서 40대는 젊은 건축가로 인식되거든요 다른 분야와는 되게 젊다 젊은 건축가 젊은 건축가 상 해도 45 미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사진에서 보는 이런 거장들도 이제 가장 혁신적이고 뭔가 실험적인 건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나이가 꽤 많아요 한 60 이상 대부분 60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장인으로 불리는 그런 기능인하고 약간 유사한 성격이죠 그래서 동대문플라자 설계한 자하디드 지금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2014년도에 그분이 지을 때 그 64세대 동대문플라자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미술관 고급 미술관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축가 렌소피아노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이분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캘리포니아 아카데미 of sciences고 2008년도에 완공됐는데 그때가 71살이었어요 건축가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85세죠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프랭 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92세, 93세예요 그리고 이 건물이 작년에 지어졌는데 그때가 92세였죠 그래서 건축하는 건축가들을 보면 오래 살면 좋은 건축가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어떤 이렇게 나이, 약간 와인처럼 나이가 들수록 더 가치가 높아지는 직업이고 그 건축가들 중에서 죽는 순간까지 스케치북에서 스케치북에 디자인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열정적이고 평생동안 하더라도 은퇴라는 건 없고 계속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이에요 약간 열정적인 직업이죠 건축가는 창조하고 만드는 삶을 산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목공에도 하고 금속공에도 하고 공예란 공예는 다 하고 살면서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만들거나 그리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은 건축이 정말 좋아요 진짜 자기가 좋아해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괜히 좀 흔한 말로 건축은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맞아요 건축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하고 익히게 되면 다른 분야의 디자인 쪽으로도 진출하기가 되게 용이해요 쉬어요 쉽진 않지만 좀 더 낫죠 가구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영화 감독들도 건축 출신이 많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가들 중에 꽤 유명한 가구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들이죠 이 데이블 에제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의자들은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건축가가 설계한 디자인한 의자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뭐 얼마 전에 좀 전에 보여줬던 자아디드 같은 경우에는 패션 쪽에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와롭스키하고 같이 이제 목걸이를 만든 거 건물에 약간 느낌이 있죠 이런 형태가 이거는 루이비통하고 같이 가방 디자인한 거고 그리고 뭐 영국의 그 노만 포스터 경 같은 경우에 요트 디자인도 있고 뭐 그리고 뭐 건축을 하면서 그 아티스트인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래비우스 우드 같은 사람들의 그림이라든지 뭐 루꼬비지에 같은 분들의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다양하게 인지 예술 활동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맥스 베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계도 디자인을 했었고 그죠 그리고 건축가는 평생 배울 수 있는 직업이다 그 앞서 말했듯이 이제 건축은 사람을 공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술, 역사, 문화 등 인문학 쪽으로 평생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뭐 이를 통해서 뭐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이슈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뭐 시대정신이라든지 자신만의 건축 철학을 만들어야 나가는 그런 의미 있는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건축 구조, 기계 설비, 재료 공학, 환경 공학 등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공부들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왜냐하면 안전하고 실형적이고 효율적인 건물을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술하고도 좀 달라요 미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표현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것만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건축은 그 외에도 실제로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다양한 게 모든 요건들을 충족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릴 수도 몰라요 뭔가 예쁜 그림은 그릴 수 있지만 그게 실제로 좋은 건물이 되기에는 예쁘다고 좋은 건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깊이보다는 어떤 인문학이나 공학 분야의 다방면적인 광범위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전문직하고 좀 차별화되는 게 글로벌한 삶을 살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쉬워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한국에서 의사가 된 뒤에 미국으로 가서 어떤 병원을 차리고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다른 변호사도 그렇고 회계사도 그렇고 약간 시스템적으로도 다르고 한데 건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교류가 일어나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 제가 건축을 시작하면서 방문했거나 살거나 일하거나 했던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길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 정도의 도시들하고 굉장히 왔다 갔다 소통을 많이 했는데 실무에서도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인턴을 할 때 미국 학교를 졸업했지만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인턴을 영국에 할 수도 있고 호주에 할 수도 있고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 갈 수도 있고 언어만 통하면 아무데나 지원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게 또 건축 분야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름이 난 건축가들은 다양한 도시, 다양한 나라의 작품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앉아가지고 한국의 주택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하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미국 건축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미국에서 건축가가 되려면 일단 우선 5년에서 6년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NAAB라는 인증기관에서 National Architecture Accrediting Board라는 NAAB에서 인증하는 기관에서 5년, 6년 정도를 졸업을 하면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건축사 사무실에서 3년에서 4년 정도 실무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사 시험 6과목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주별로 주정부에서 건축사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제를 약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B.ARC라고 부르는 Bachelor of Architecture 전문 건축학부 과정 이게 5년이에요 한국에서 지금 바뀌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5년제 건축학과가 있을 거예요 그걸 나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졸업하고 실무를 하면 건축사가 될 수 있는 거죠 한국 건축사가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이제 건축 우리나라로 치면 건축공학 4년제 건축공학 혹은 뭐 건축 관련한 4년제 과정을 나와서 이제 M.ARC, Master of Architecture라고 부르는 전문 석사 과정을 2년짜리를 하면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4년제 아무 과 다른 과 비전공이죠 비전공으로 하고 이제 3년 반짜리 건축 석사 과정을 이수하면 또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이 있어요 그렇게 따져봤을 때 사실 5년제 학부를 하는 게 제일 빠르긴 빠르죠 저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2였어요 건축공학 한 다음에 2년짜리 미국에서 2년짜리 석사를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건축가 같은 경우는 스템이라고 과학기술공학수학을 통틀어서 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스템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 B.ARC라든지 M.ARC라든지 MS 같은 것들을 나오면 이제 졸업하고도 1년이 아니라 3년 동안 실습 비자가 나와요 그래서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어요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1년짜리 해서 1년 내로 취업 비자로 바꿔야 되는데 이제 건축가 같은 경우는 3년 일하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또 졸업 후에 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학부 5년제 1, 2, 3, 4, 5, 5년제 커리큘럼인데 뭐 예시로 들었어요 보통 5년제 학부가 이거랑 많이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M.ARC 같은 경우 전문학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양 같은 것을 빼고 3년 반으로 압축한 게 이제 M.ARC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부에서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을 이수했다고 보고 조금 더 짧게 전문 전공만 모아서 따로 하는 게 이제 전문 석사 같은 경우 그리고 IB 리그 같은 경우에는 학부가 없어요 IB 리그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같은 경우도 디자인 전문 대학원이죠 그래서 학부 건축가는 없어요 보통 그리고 어쨌든 보시면 이제 좌측에 보시면 디자인이 있고 역사, 이론, 테크놀로지, 구조, 실무,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간 인문학적이기도 하고 공학적이기도 하고 약간 섞여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매년 이제 이렇게 그 여러 개 수업을 관련된 수업을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죠 순차적으로 듣게 되죠 그래서 그 또 재미있는 이게 한 111 크레딧 학점인데 111 학점 111 학점인데 이게 보통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컴팩트하게 전공을 듣기 때문에 한 2학년 정도 되면 학생들이 이제 인턴을 하기 시작해요 여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3개월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인턴을 하면서 자기 경력을 쌓는 거죠 그래서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렇게 하고 나면 거의 1년 경력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년 정도 3, 4년 경력 중에서 1년 정도를 학교 다니면서 돈 벌면서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학생들 보면 파트타임을 일하면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꽤 많고요 이게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이렇게 원격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원격으로도 일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이 부분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는 게 국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글로벌 캠퍼스라고 해서 이 1년 동안 학생들이 외국에서 보내는 거야 그 1년을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들 뭐 뭐 이탈리아 피렌체 뭐 런던 뉴욕 같은 경우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미 뭐 교실이라든지 다 그 구비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영국에 가서 한 학기 보내고 여름에 유럽 어딘가에서 그 인턴을 하고 그 다음 학기에 뭐 피렌체 가서 한 학기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 국제 프로그램을 1년 동안 하는 거고 이제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한국에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서울, 서울 쪽에 그리고 그 건축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한 게 이제 스튜디오라는 건데 이게 디자인에 들어 있는 스튜디오 이게 각 학기당 유각점이고 보통 그 5년 동안 8개의 스튜디오를 듣게 되는데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가 이제 다른 과하고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각점이니까 만나는 시간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4시간씩 해서 12시간을 만나요 그 수업시간 12시간 그래서 이 수업 교실 같은 데에 보통 한 12명에서 14명 정도가 한 반인데 거기에 교수 한 명이 이제 이제 그 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4시간 동안 학생들 한 명 한 명 일대일로 만나면서 아마 프로젝트 어느 정도 진행했는가 이런 걸 의논을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거의 일주일 내도록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 스튜디오 내 학생들은 그래서 평생 친구를 만들고 나중에 동업자로 사무실도 많이 차리고 그 건축과 같이 나온 학생들끼리 그래서 굉장히 어떤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 가족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신을 드러내서 발표를 하는 게 많아요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치고 이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서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사람들 앞에서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거의 매주 사람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교수들 앞에서 자기가 했는 걸 벽에 붙여놓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고쳐야 된다 그러면 자기를 계속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클라이언트하고 나중에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도 있죠 그래서 보면 모양을 만들고 벽에 그림을 붙이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의논을 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래서 전시회 같은 건 기본적으로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고 그래서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여덟 개라고 했는데 보면 1학년 때 보시면 간단하잖아요 공간이라든지 형태 정도로 하다가 2학년 때 건물로 디자인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그래서 세 번째는 도시 쪽으로 조금 더 복잡한 건물을 만들면서 4학년이 되면 구조라든지 설비라든지 디테일 같은 것까지도 다 생각한 건물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리뷰라든지 건축 리뷰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이런 액티비티가 매 순간 열려요 거의 매일 강연에 디베이트, 무슨 문화활동, 클럽활동 이런 것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건축과 건물은 전 세계 어딜 가도 거의 항상 24시가 불 켜져 있는 건물을 찾으라고 하면 건축과 건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이 우리가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재미있으니까 학생들이 서로 경쟁 붙고 해서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교수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잠 중요하다 꼭 자야 된다 건축 말고도 삶을 좀 즐겨라 이걸 항상 얘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빠져서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챕터로 이제 뭐 약간 건축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할 건데 시간이 한 얼마쯤으로 끝내면 될까요? 네, 한 50분 정도까지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한 7분 정도 남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학교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그리고 석사과정, 학부과정 다 비슷할 때인데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 온라인 지원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 해야 되고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원 같은 경우는 대학교 성적표 같은 것들을 내고 이력서 내고 그리고 보통 추천서를 두 장 혹은 세 장 혹은 어떤 학교든 다섯 장까지도 가능해요 저희 그러니까 셀키스 같은 경우는 두 장을 요구하면 이제 기존에 있던 교수님이라든지 뭐 한테 이제 그 추천서를 받죠 저희가 다 읽어봐요 그거를 그렇죠? 그리고 뭐 토플 성적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다른 과하고 다른 게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글을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학교 같은 거 에세이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저희 같은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건축하고 관련된 자기소개를 그 같이 넣어서 보내라고 하고 첫 장을 근데 어떤 학교는 따로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있기도 해요 에세이 에세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학교라든지 에세이로 대부분 판견될 경우가 있어요 성적 같은 거는 대부분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비교가 되지만 이제 비슷비슷한 성적이 있을 때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자기소개서를 읽고 이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우리 학교의 문화랑 맞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세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거에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성적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특히 건축가 같은 경우에 성적보다는 포트폴리오가 좋으면 거의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희 데드라인을 적어놨는데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이 11월 15일까지 그래서 애플리케이션하고 포트폴리오를 11월 15일까지 제출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시 모집은 1월 5일까지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교마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수시가 한 11월 12월이고 정시가 1월 2월 이렇게 이 정도로 되죠 그래서 건축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란 학부 학생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문서인데 자신의 관심, 재능, 경험 등을 모아놓은 거예요 사진도 되고 그림 그리는 거를 스캔해서 넣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일련의 예술적이거나 창의적인 작업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어요 포트폴리오 하면 우리가 이제 교수들이 보면서 이 학생은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학생이구나 성격이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다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에세이를 통해서 추천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미국은 성적이 크게 중요하게 되고 보다 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시들 그래서 이거는 수년 동안 통틀어서 거의 제일 잘했는 이미지들을 골라서 그렇긴 한데 그렇게까지 잘 그러니까 저희가 미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은 보지는 않아요 이런 이것도 보면 뭔가 명함을 잘 넣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리고 어떤 느낌을 살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 건축가이기 때문에 이런 모형 같은 것들도 가능을 할 거고 어떤 이런 채색화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를 사용해서 그린 그림들을 주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게 보통 사물, 동물, 인물, 풍경으로 대상으로 한 실제 관찰 드로잉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사진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물체나 사람이나 배경을 그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펜을 쓰든 연필을 쓰든 콩테를 쓰든 뭐 만들어내든 뭐 다양하게 실험들을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을 보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통 또 미대 교수님들한테 보면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보통 진짜 예술가들은 자기가 선생이 되면 이런 그런 그리는 기법은 절대 안 가르칠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필이든 뭐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 실험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미술학원을 다닐 필요는 없고 저희 학생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그림을 좋아해서 계속 그리고 혼자서 계속 그리고 만들고 그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법이라든지 기술은 없어도 되고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좋아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냥 혼자 낙서라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걸 좋아하면 그게 음악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고 막 시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떤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무으로 사진을 통하든 스캔을 통하든 그래서 다양하게 만드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자체를 배열을 할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작품 자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양보다는 24페이지까지 된다고 하면 24페이지 꼭 채울 필요 없이 진짜 제대로 된 12페이지라도 진짜 제대로 된 걸 고르고 골라서 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쁜 예죠 이런 그래픽 같은 거 사용하면 작품이 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픽이 중요해져 버리죠 노 라고 적혀 있죠 Absolutely no 라고 되어있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심플하게 넣고 여백 놔두고 어떤 작품명 매체 크기 이런 정보들을 작게 적고 여백 같은 거 담아도 상관이 없어요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동들은 좋은 책 많이 읽고 스케치 많이 하고 그리고 여행을 많이 다녀야 돼요 건물들을 많이 보고 그죠 그리고 한국의 한 분이 계속해서